울진 해양경찰서는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2021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는 매년 3월에서 7월 사이 가사로운 날씨에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온도 차이로 인해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다의 불청객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히 짧아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울진 해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40건으로 이 중 133건이 농무기에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46건, 안전저해 18건, 운항저해 14척, 충돌 11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개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농무기 사고 다발해역 3개소를 지정하고 경비함정 등 구조세력을 중점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해상기상을 확인하여 무리한 선바고낙을 자제하는 등 해양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